기적적 판매! 250만 판매 돌파! 전설의 원더 퀄리케인! 완전히 새롭게 다시 돌아왔다! 뉴 원더 퀄리케인! 지구 최악의 건강 문제! 기만! 지방 너머리! 양두기 마시키고! 더 세게! 강하게! 비틀어 짜는 뒤! 복부 속속들이 흔들어! 천지개맥 특급 파워! 대한민국의 뱃살을 책임지겠습니다! 뱃살 강파! 약하고 조그마한 뱃살 운동기! NO! 특허받은 물령 입술구기! 상단부 윗배 자극! 하단부 아랫배 더블 자극! 총 4곳을 넓고 크게! 집중 강파! 지퍼를 열고 사용하다가 점점 닫아가며 사용하세요! 두욱 튀어나온 뱃살! 사용하면서 점점 더 닫아가며 사용해 보세요! 암산만한 뱃살도! 내일내일 뱃살 강파! 직접 확인하세요! 당당하게! 2022년! 뉴 원더 퀄리케인! 기적의 판매! 원더 퀄리케인이 최신상, 최신 제품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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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퀄리케인! 자, 이렇게 배가 나온 중년의 똥배! 40대부터 퍼지고 솟아오르는 뱃살! 고민이셨나요? 자, 2022년 연 원더 퀄리케인만 착용해 보세요! 지퍼를 열어 넓고 크게! 자극! 윗배, 아랫배, 동시에 네 곳에서 어마어마한 떨림! 보이시나요? 꾸준히 사용할수록 확실한 차이!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울퉁불퉁 뱃살! 불룩한 아줌마 배! 땅땅한 아저씨 배! 뱃살의 불레! 벗어나도록 매일매일 시작하십시오! 뱃살 강타! 원조 퀄리케인! 윗배 강타! 아랫배 강타! 폭제로 강타! 1단계 강하게 쥐어짜고 2단계 조였다 풀어주고 3단계 파워풀 강타! 4단계 가만 주무릅! 5단계 길게 조여주고 6단계 비틀어 흔들어주는 총 6단계로 비틀어 쪼아주니까! 뱃살이 버티기 힘들 때까지 집중 강타! 점점 더 세게! 총 30단계의 미세방역 조절까지! 뱃살 비틀어 쪼아주십시오! 똥배 강하게 자극해주십시오! 뱃살 관리할 수 있으십시오! 옛날에도 지금도 저 원더 허리케인 덕분에 뱃살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제품이에요! 툭 튀어나온 뱃살! 삐져나온 엿불이 쪼아! 불퉁불퉁 허벅질살! 젖은 힙을 더! 해결론통까지 덕후로! 윗몸 일으키기 힘들게 몇십 번씩 하십니까? 책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정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야 이거! 배가 완전 윗몸 일으키기 수십 번 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배가 땡기면서 뱃살 운동 엄청 되네요! 도구 한 모 정도의 총평량! 몸에 차! 우수한 밀착력!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 들기를 몇십 번 하려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원더 허리케인은 이렇게 착용만 하고 있어도 훨씬 쉽고 편하게 뱃살을 자극해줍니다! 휴대폰 보면서 산책하면서 TV 보면서 야외 운동하면서도 병행해보세요!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원더 허리케인은 자동으로 복근을 강하게 운동시켜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원더 허리케인! 옷 속에 착용해도 티나지 않는 효과! 보관 파우치에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고 차고만 있어도 뱃살 운동이 되니까 항상 운동을 해야 하는 저한테는 딱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250만이 선택해주셨던 그 명성 그대로! 2022년형 다시 돌아온! 뉴 원더 허리케인! 본체 벨트! 조절기! 엘시트 내장! 건전지! 고급 보관 파우치까지! 기적 초파격가! 한달 19,666원! 핑크, 블루 색상 선택만 하세요! 잠깐! 무료체험 7일! 7일간 내 뱃살의 메일 써보시고! 효과 없을 시! 고스란히 100% 전액 환불 도장! 조그만 AS라도 발생한다면! 1대1 맞교환! 100%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배태까지! 뉴 원더 허리케인! 지금 빨리 채용해보세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윗몸에 일으키기를 하려면요! 아휴 10번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요! 이젠 뉴 원더 허리케인! 하십시오! 총 6단계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쪼이고 풀어주고 어마어마한 자극! 여기에 특허받은 불리형 입술 구조로 윗배, 아랫배를 제대로 때려줍니다! 250만 판매 돌파의 그 브랜드! 2022년형 최신판! 뉴 원더 허리케인! 놓치지 마시고 빨리 선택해보세요! 이런 분들 반드시 꼭 사용하세요! 게을러서 운동 절대 못하는 분! 야식, 술,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아이 낳고 부은 게 살이 된 여성도! 나이살이 쪄서 방법이 없다는 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돼서 늘 포기만 했던 분! 모두 모두 2022년형 뉴 원더 허리케인! 지구 최악의 건강 문제! 비만! 지방덩어리! 그냥 두지 마십시오! 더 세게! 강하게! 비틀어 짜는 뒤! 복부 속속들이! 뉴트로! 천지개명! 특급 파운드! 대한민국의 뱃살을 책임지겠습니다! 뱃살 강타! 푹 튀어나온 뱃살! 삐져나온 덕분이살! 불퉁불퉁! 퍽지살! 처진 힘을 더! 해결운동까지! 격으로! 원조는 다르다! 250만이 선택해주셨던 그 명성 그대로! 2022년형! 다시 돌아온! 뉴 원더 허리케인! 본체 벨트! 저절기! 엘시트 내장! 건전지! 고급 보관 파우치까지! 규정 초파격가! 한달 19,666원! 핑크 블루 색상 선택만 하세요! 잠깐! 무료체험 7일! 7일간 뱃살 앱 매일 써보시고! 효과 없을 시! 고스란히 100% 전액 환불 보장! 조그만 AS라도 발생한다면! 1대1 맞교환! 100%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배태까지! 당당하게! 2022년! 뉴! 원더 허리케인! 지금 빨리 체험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